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과 정비사업, 정비기반시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거 법이 변경된 사항이죠. 그래서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, 주택재개발사업, 주택재건축사업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이제 바뀌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,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세 가지로 딱 구분이 되겠습니다. 내용은 똑같아요. 그런데 명칭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냐.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,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사업,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사업이에요. 이거 이제 외우실 수 있겠죠. 그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.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개발, 재건축사업과 차별화되는 점은 공공성을 갖고 있어요. 공공성을 갖고 있어서 실질적인 정비가 필요한 노후 불량주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이거는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나눠야 돼요. 얘는 공공성이 강하고요.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. 그래서 그 특성이 다르고 명칭도 달라졌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